여러분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제 좀 레슨을 받아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안 나온다 안 나와 그냥 짧게 해봤는데 원래 짧게 딱 했을 때 안 나오면 안 나온 거야 아 더워 이거 다 먹어 여러분 저는 그러면 작업실이나 올라가야겠다 여름인데 긴팔 긴 바지 약간 좀 춤출 때 뭔가 이렇게 그런 또 징크스가 좀 있어요 좀 긴팔 반팔 입어도 되는데 뭔가 좀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저는 할게요 항상 다 잘 될 수는 없는 법이에요 호랑해